오 햇빛 웃기세 저는 지금 곤조 형과 신호비 형과 양양 더스탠드에 공연을 가다가 가평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밥을 먹으러 도착했는데 신호비 형은 잠깐 자고 이제 저랑 곤조 형은 맛있는 밥을 한번 가볍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슨길이 너무 추워요 가평 휴게소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형님 저희는 양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박광정만 서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금 양양에 도착해서 귀잔의 순대꽃밥집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거기에 덕우 형님과 조티 형 식사를 레프 형이랑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가서 한번 저희도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영상 무두 비미톡 택시 vin 목 오 dragons 안녕 어서오 목장 알림 상처 안해 오늘 양양에 있는 귀잔에 머릿고기를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도둑이야? 저거를.. 도둑이? 무? 무야? 도둑같은데? 아 생선이에요 아 생선이야? 음.. 내 맛이야 음.. 맛나게 밥을 먹고 저희는 숙소보이 하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는 하조대에서 보냅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밥 먹고 단가에 쉬었다가 이제 있다가 공연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다들 한숨 자고 아마 이따 이동할 것 같습니다 왜왜왜왜왜 간식이 있을 줄 알고 왔어 여기가 좀 핫한 방인가? 그건 아닌데 어우 고추비 오랜만이야 뜨네요 요새 어디꺼야 이거 안 넣어 형 여기 사람도 없대 숙대 위에서 하자 우리 시큰하게 약간 쭉 뛰어서 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와야돼요 네 완전 이거 안 되네 저희는 쉬다가 지금 최근에 쇼미에 방영된 블루체크 리스를 찍기 위해 다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또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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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탁 투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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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리버스 전체로 다 하자 아니 왜냐면 형들도 하고 싶다고 그랬어 스크롤 맞춰서 찍어서 하면 덕우 형 생기니까 덕우 형 앞에 덕우 형 덕우 형 스토에서 쉬다가 피자와 스테이크 같은 게 행사장에 준비되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질라 형님이랑 함께합니다 이동보이 이동보이 레츠고 네 뭐 먹지? 뭐 아무거나 드셔도 근데 사실 상관없어서 이곳 바로 이곳이 오늘의 공연장 더 스탠드 이따가 저기서 저희는 릴스를 다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짐 그냥 놔두고 왔어? 저는 짐 안 가져왔어요 여기 올 때 짐을 안 가져왔어요 싸우고 왔어요 저희는 릴스를 많이 줘요 쟤한테 다나가 돼 피자 내부가 대박인데요 내부가 대박인데요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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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촌? 메뉴에 없는데 오 진짜요? 오 메뉴에 없는 게 있습니다 탑프레트에라고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찍어볼게요 네 형이 그걸 저희는 지금 코스요리를 다 먹고 곧 이동합니다 나의 진짜로 끝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지금 리버스코러 단체 리스 찍으러 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거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호 생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엘리박스 OUGH 앗 가사이 여러분 이제 화기 화기 자기가 올라가서 시작 자기가 지고를 받아서 입은 내가 많이 알았지 나이 야 나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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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